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 아니면 최소원장입니다. 머리떨림은 뇌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 몸의 반응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뇌순환은 혈관을 통한 뇌혈액순환과 척수를 통한 뇌척수액순환으로 이루어지는데 뇌로 향하는 혈관과 척수가 함께 지나가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목입니다. 머리와 몸을 이어주는 통로인 목은 여러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목은 형의 수라고도 합니다. 우리 몸이 움직일 때 먼저 머리가 돌아가고 그 방향으로 몸이 따라가는데 실제로 머리를 움직이는 것이 목의 근육들입니다. 이 목의 근육들이 경직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목을 지나서 뇌까지 도달하는 혈관들은 근육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목 주변의 근육들이 경직되면서 이 혈관들을 압박하면 뇌혈약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척수액의 통로인 척수는 척추 안에 존재합니다. 척추가 굳지 않고 부드러워야 척수 안에 척수액과 뇌를 둘러싼 뇌척수액의 순환까지 원활해집니다. 따라서 목 주변의 근육이 경직되고 척추의 움직임이 제한된다면 뇌척수액의 순환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즉, 목 주변의 근육이 긴장되거나 경직되지 않고 부드러워야 뇌순환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머리떨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운동과 피해야 할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조심해야 할 운동입니다. 첫 번째로 근력운동 시에 상체 운동을 과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승모근에 부담을 주는 잡아당기는 운동과 어깨와 목에 동시에 부담을 주는 프레스 계열의 운동을 무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두 번째, 골프와 테니스 등 공을 강하게 치는 운동입니다. 우리 몸의 회전력을 이용해서 공에 충격을 주는 과정에서 충격의 상당량이 목까지 전달됩니다. 충격이 쌓이면서 목과 어깨를 잇는 근육인 경각거운과 승모근이 경직됩니다. 머리떨림 환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면 잘 치료되다가 주말 지나고 나서 목에 굳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거의 대부분 주말에 무리한 운동이 원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추운 날씨의 자전거 라이딩입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상의 찬바람을 맞으면 냉기가 목을 타고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목 근육의 경직을 일으킵니다. 따뜻한 날씨에는 영향이 적으니 날이 충분히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도움이 되는 운동은 무엇일까요? 우리 몸에 긴장을 풀어주는 스트레칭과 요가를 들 수 있습니다. 목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는 단순히 목 부위만 풀어줄 것이 아니라 척추 전체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전신의 순환이 원활해진 상태에서 목 부위를 풀어주는 요가 동작이나 스트레칭의 동작을 집중적으로 더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에 좋은 영상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수준에 적합한 동작들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일상적으로 늘 하던 것들이 사실은 병의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리한 운동도 그러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머리 떨림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다소 아쉽더라도 운동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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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